아 뭔가 안정감이 있네. 매일에 와서 나는 야일이 될 거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일. 꼬리꼬리야 자 부호형은 처음이죠? 네 갑자기 왜 존댓말이에요? 아이고 또 예의바르게 하하하하하 이제 옮겼어? 네 아 또 옮겼어요? 원래 아마 영웅이가 그러실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영웅이가! 우리! 제 친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은육수단 김용윤입니다 또 뵀네요 그때 영웅이야 또 미키강수 채널 나가고 여기 매출 확 올라왔지? 아 진짜로요? 그래서 너가 이번에는 뭐 좀 줄라고 했잖아 방어하고 뭐 어색 뭐 이제 제 철로 해서 하하하하하 선물로 좀 줘 조개껍데기 하고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뭐야 철이 뭐야 철은 방어 와아 이거 참치야 이거 참치? 어 여기 이제 부실이 아하 부실이와 방어의 차이 일단은 지금 방어 철이고 부실이는 지금 철이 아니야 일단 형님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쇼 부실이랑 차이척을 아니 여기서 하는대로 해봐 하하하하하하 우린 부실이를 잘 안쓰거든 하하하하 형 지식이 너무 부실하다 진짜 아니 모양이 하하하하 모양이 틀려 어 여기 저 저 지느러미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각이 좋고 요런 각지고 강한지고 어 아 근데 딱 봐도 좀 뭐가 색깔로 다른데 부실이 요즘에 일본산 방어 어 국산 방어 부실이 네 고거 먹고 맞출 수 있어요? 맞추지 아하 그땐 한번 광어 자연산 양식 못 맞췄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면은 다 못 맞추지 맞추겠고 해드릴게요 광어는 국내산보다 일본산이 훨씬 더 요즘 뭐 일본산은 기름기가 많아 어 이게 많지 아니 근데 일본산이 예 많잖아 예 근데 내가 한마리 한마리 시켜봤거든 요번주에 예 국산 양식 저 어장꺼 들어왔는데 모르겠어 양식 방어라고 가두리에서 키우는거 근데 진짜 기름이 차가지고 나는 일본산 인줄 알았어 오히려 더 좋았었어 요번에 들어온건 형님 오늘 못 맞추시겠네 국산하고 일본산하고 아니 기름이 너무 많은거야 이게 국산이 잠깐만 이 와중에 부호형 표정이 왜이래요 내가 잘 몰라서 회의대에서 나 아무것도 몰라 회의대에서 형 몰라도 형 연습 지지 않으려면 뭐야 그럼 뭐 던져야죠 렌트나 오랑지는 서울 사는 사람이 처음 와봤다고 그러더라고 어 진짜요? 처음 와봤어 형 부시리 사명시 자 부호가 시 실없이 리 아 아 아 부시리 부호가 시 시 실없이 리 리 리 이철주에게 갔다 에이 이행씨 이행씨 방어 방 방 방 잡아주세요 어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 하하하하 끝났어 원인 맞추면 내가 이거 다준다 아 자 목 맞출 만한 거 형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몰라 이거 사장님이 그러죠 에이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맞추면 왜 해준다군? 다 줄게 이거 진짜요? 다 준다고 뭡니까 이거 저 거야 뭐여 다 준다고? 다 줄게 형이 달여한 백종릉을 다 보내줄게 내가 진짜로 맞추면 이거 요거 요거? 자, 일단 부호용 맞출께요 없김핵 양식 북바리ida 아~~이거 뭐야? 헛돔, 헛돔 야, 헛돔이 있네 거기 하나 줘봐 만져도 가만히 있어 잘 먹어 꿀밤을 세게 한 방 때린 것 같은데 쟤 먹으네 쟤 안 줘 그러면 안 줄 것 같은데 진짜 훈련이 잘 되어있네 얘를 1년만 키웠대잖아 확실히 단양 시골에서 횟집하는 거랑 노량진 수단시장이랑 정보력이 좀 다르네요 정보력 수준이 아니고 동네 학원을 다루고 있는 느낌 아무것도 모르는데 솔직히 여기서 단티형이 어떤 그 플로어적인 모습을 한 번은 보여준다고 봐요 단티형 한 번은 형님 여기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자, 방어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방어가 방어겠지 룸 아닙니까? 방 룸피씨 아닙니까 형님 방 사는 걸로 해야지 우와 와 와 야 자, 이거 내려주시고요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참치다 자, 썸네일 나오고 싶은 사람 아, 나아 얘 물어요? 미끄럽게 어, 미끄럽게 씨린다 거 그냥 뭐 꼬리하고 그 앞을 잡아야지 피가 질질 났어야 되는데 가르쳐줘가지고 지느러비를 잡는 사람이 어딨어 아, 답답하네 꼬리를 잡으면 꼬리 꼬리 어 어 어 어 여기, 던지는데 일단 안 맞죠 오케이 어 아이씨 아이씨 더 들어! 더 들어! 아 뭔가 안정감 있네 가죽이거 어디 가죽이죠? 레자입니다 자라 나이키 근데 그 미키강수TV보고 왔다고 진짜 얘기를 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기 내가 핸드폰으로 보여줄게요 미키강수 보고 온 사람들 저장해놨거든요 아 정말로 와요 오고 전라도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진짜 근처에 있는 사람도 오고 춘천에서 3번 오고 20% 세일 다 해주세요 약속 약속 해볼게요 20% 댓글에 원래는 단양회수단 가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많이 왔다고 안 계잖아? 아니 거기랑 여기랑 거리가 얼만데 거기 멤버들 보니까 단양에서 간사람들도 많더라고 왔다고 하고 한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단양띠띠띠랑 붙은게 지금 잘못됐어 우리 연난사주타로에서도 회를 판매를 할겁니다 연난사주타로에서도 회를 판매를 할겁니다 연난사주타로 많이 들어오세요 아 잘쳐 이런걸 너무 잘친다 단띠형은 자연스러운 그냥 형은 다 계산된거 나한테 드릴거같은거 아 아니였으면 편집시장 아 왜그래 너 아까전에 그거 안드려면 안될거같은데 아니 20% 세일해주냐고 왜 컴플레인거냐고 컴플레인 모르죠 그걸 누가 몰라 bla 물어봐 아하하하 그건 컴플레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알지 그건 알지 컴플레인 뭐죠? 컴플레인 terceμα 하핰 답답하네 진짜 이거 건드리신거에요? 아니야 자기 그라운드에서 좀 붙여놓고서 평화 판정이다 이거지? 그래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네 너? 자기 그라운드에다 붙여놓으면 안 돼 원래 원정에서도 잘 싸워야 됩니다 진정한 선수들은 자 아까 내가 피부병 걸린 생선 요 멘트 줬잖아요 내 입마다에는 안 맞았어 뭔가 너한테 지금 뭐 조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거든 나도 이제 딱 던져줬을 때 형이 물어서 터뜨렸잖아요 내 멘트 질 때는 네가 다른 데 카메라를 돌리고 있더라고 또 지금 이렇게 주잖아요 야 그래도 형도 대단하지 않냐? 내 그라운드가 아닌데서 막 또 하고 있잖아 마이크 타이슨이 유도룰로 지금 붙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봤을 땐 3대1의 싸움 같아 너하고 지금 헌수랑 단양 대립들이 편지는 거 같은데 우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가 뭔지 저기 대개고 대개 맞아요? 털개 이게 털개에요? 이게 진짜 비싼거야 형 털개 왁싱 하냐고 한번 물어봐봐 저기 털개 이거 왁싱 배에요? 브라질 왁싱으로 와 형 잘 친다 형 잘 친다 갑자기 잘 치네 내가 한거지? 오늘 많이 해주는 거 같아 오늘 많이 해주는 거 같아 근데 브라질 왁싱까지 갔잖아요 일단 왁싱을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했던거지 와 형 랍스터야 랍스터 와 랍스터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와 차 있네 차 있어요 이른보다 얼마씩 해요 이거 구매를 따지 어 히로당 6만원 어 6,38 한 20만원 22만원 와 사실 한 번 중에 불렀어 인스타죠 오 좋다 됐어 아 옷이 껌해가지고 표시가 잘 안나네 못쓰겠다 야 왜 들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보여 아니 안보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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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이래가지고 티가 안나네 쓸라그랬는데 악치마 악치마 너무 인위적이다 아 이게 뭐야 타이거 와 너 또 안다이? 걔도 몇 마리 올라오니까 같이 먹고 와 단양 회수산에서는 말도 안되는 서비스인데 개가 없어 설계도 올라가니까 설계 요거 와 요거 대개 킹크랩 올라가니까 요거 와 남양주 장수 진짜 싸가지고 하는거 아 아 남우면 형 남양주의 여자친구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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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 아이씨 보셨어요 안보셨어 아 아 아 나 진짜 배꼽 잡았어 하하하하 난 그게 조회수 올라가는게 짜증이 나 하하하하 벌써 25만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난다니까 그냥 어 아 너무 재밌었어 얼마나 보나 지금 내가 계속 보고 있잖아 근데 계속 올라가 네 그것 때문에 부호 형이 이혼할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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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어 하하하하 헝 제가 조그만하게 전부 전부인 가게 하나 내줄게 아니 식사도 오늘 안 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일부러 안 하고 왔어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같이 또 먹게 그냥 네가 도와주고 다 이게 편집해 하하하핳 그리고 이제 형이 다 한 걸로 어 그래서 그 1초만에 나온 걸로 자 자존심이야 이거는 야 그래서 대박은 여기 딱 첫 점 없지만 이건 바로 찍어버려 어 기름이 엄청나잖아 이거 배꼽살이네 오 배꼽살 근데 기름이 많아 이거 엄청 많아 어 국물체 감자 국물체 안녕하세요 미키 사툰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난 괜찮다